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는 전체 600여개 기업에 1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재직하며 지방산업단지로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원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1년이 된 지금 기업체가 화합하고 단결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 23일 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관리공단은 수원시에서 처리하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원산업 1, 2, 3단지 전체를 관리하게 되며 주로 공단 등록과 관리업무지원, 기업체별 관리시설 공동운영과 기업체 업무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염태용 수원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안 좋음에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관리공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더 큰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